제 20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하이원 인기상 샤이니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모바일 투표 1위를 기록한 샤이니가 첫 번째 하이원 인기상이 주인공이 됐습니다. 이번 모바일 투표는 마감 직전까지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. 샤이니가 32.2%의 득표율로 최다 득표 영광을 나눴습니다. 샤이니 여러분 본상 수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수상을 하고 계시죠. 인기상 대단한데요. 그리고 특히 팬 여러분이 직접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죠.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인상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상을 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태민 군이 할 말이 꼭 있다고 했었어요. 일단 저희를 위해서 많이 투표를 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샤이니월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. 네 이 인기상은 저희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정말 팬분들께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샤이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